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통을 일으키는 상견질환, 어떤 질환들이 요통, 허리통증을 유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자가 오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디스크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디스크는 정말 요통의 한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많은 질환들이 허리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질환이 디스크이긴 한데요. 진료할 때 잘못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디스크이기도 합니다. 오늘 통계자료를 가지고 요통 환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질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통은 이렇게 미케니컬한 기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미케니컬한 대표적으로 종양이라든가 염증성 질환 이런 걸로 인한 요통을 들 수 있고 또 내장의 통증, 펠베그 오르간, 대표적으로 키드니 이런 문제들이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돌이 생겨도 요통을 유발할 수 있고 생각보다 환자들이 통증 부위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요통을 유발하거든요. 그 중에서 다행히도 미케니컬한 요통이 97%를 차지합니다. 다른 것의 비중이 꽤 작죠. 하지만 작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작은 3%면 더 작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0.1%의 가능성이라도 위험한 경우에는 꼭 간별 진단을 해야 되니까요. 섹시스도 있고 에피드라 앱세스 이런 것들 다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것들이 97%가 많이 보는 질환이란 말이에요. 미케니컬한 요통. 이 논문은 Evaluation and Treatment of Acute Low Back Pain이라는 가정의학과 학회에 실린 논문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자료는 사실 통계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향성을 보십시오. 세세한 숫자보다도.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미케니컬한 맥펜이 97%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70% 이상. 여기 보시죠. 이상이 그냥 단순한 염자나 근육통 같은 게 원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Degenerative Disc or Facet Joint Problem. 이런 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엔드플레이트의 문제나 Spondylosis 혹은 Osteoarthritis. 이 Facet Joint의 노화로 인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10%예요. 이런 게 거의 80%죠. 80% 이상이죠. 나머지 뭐죠? Honeyed Disc 4%입니다. 그 다음에 Compression Fracture 4%입니다. 우리가 Compression Fracture는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Spinal Stenosis가 Honeyed Disc랑 거의 유사한 3%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르죠. 제가 이걸 간단하게 눈에 띄기 쉽게 정리해봤거든요. Sprain Strain이 70% 이상이다. 그 다음에 DJD, Facet Joint 문제, Spondylosis가 10%다.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거의 다예요. 여러분들 환자 오시면 80% 이상이 다 이거예요. 디스크가 아니라. 그런데 실제 급성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MRI 한 장씩 다 갖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거의 제 생각에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게 잡아서 3분의 1? 이 통계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는 4%인데 왜 내 환자들은 30% 혹은 50%가 MRI상의 디스크를 가지고 올까요? 그 사람은 과거에 디스크를 알았더라도 지금 현재 통증은 이쪽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환자들도 그랬고요. MRI 소견상, 옛날에 3년 전에 찍은 MRI 소견상 디스크가 나왔다는 것이 지금 통증이 디스크로니에이션으로 인한 신경 압박 통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4%, Compression Fracture 4%, Spinal Stenosis 3% Spondular Stenosis 3%가 2%입니다. 그러면 4, 4, 3이 굉장히 적어서 잘 몰라도 되나? 그렇지 않고요. 실제 여기 있는 질환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자주 보게 되는 질환들이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요통 유발 질환들입니다. 삥거 빼놓고는 5개밖에 안 돼요. 이 5개는 확실하게 간별 진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Spondulosis, Disclonation, 압박 골절, 척추관 협착증, 전방전위증 요거 5개는 꼭 예후도, 간별 진단도, 치료법도 상세하게 알아둬야죠. 먼저 이 디스크로니에이션과 Spinal Stenosis, 요 두 가지 질환은 신경 압박 증상을 흔하게 유발하거든요. 치료가 좀 많이 달라지니까요. Compression Fracture나 Spondulolisis도 리세시스가 되면 또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고, 얘네 둘이 가장 흔하게 신경 압박을 유발하죠. 신경 압박을 유발하는 질환들을 우리가 Peripheral Nerve Entretment라고 부릅니다. 말초신경이 눌렸다는 얘기에요. 대표적으로 수근관 증후군, 카팔터널 신드롬을 예를 들 수 있겠죠. 허리 통증에서 좌골신경통을 유발하는 Peripheral Nerve Entretment이 예전에는 많이 진단이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진단하는 걸, 해갖고 오는 걸 제가 잘 보지 못하고요. 어깨 통증에서는 Thoracic Outlet Syndrome, 이런 모든 질환이 Peripheral Nerve Entretment입니다. 디스크도 이런 Nerve Entretment 하나에요. Spinal Stenosis도 이런 Entretment 하나에요. 그래서 다리의 방산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말초신경이, 여기 신경근이거든요. 여기까지 중추신경, 여기는 사실 카오다이카인하죠. 말초신경으로 나가는 그 딱 뿌리 부분에서 닿는 거예요. 카팔터널 신드롬이랑 똑같죠. 이게 디스크로니에이션이죠.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척추관 협착전,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는 겁니다. 물론 Nerve Root가 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퇴행성으로 주로 좁아지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퇴행성이 아닌 경우에 투머나 이런 걸로 좁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Spinal Stenosis는 노화로 인한 척추관의 협착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Intermittent Claudication, 보행의 문제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는 사실이죠. 환자가 표현할 때는 한 블럭만 가면 주저앉아야 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면 또 갈 수 있고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다리의 무력감, 신경 압박이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 그리고 양쪽으로 나타나는 신경학적 통증. 디스크는 보통 한쪽으로만 일어나죠. 물론 양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Central하게 압박이 되면 다 아시는 거죠. 근데 Spinal Stenosis는 양쪽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것들이 디스크랑 좀 차이점입니다. 예후도 다르고요. 이거는 제가 표로 만들어 봤어요. 디스크로니에이션, Spinal Stenosis 공통점은 뉴로젠틱 페인이 있다. 다리 쪽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에이지가 다르죠. 재미있게도 디스크는 60 이상이 되면 New Onset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새로 생기질 잘 않습니다.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Onset도 디스크는 Sudden 혹은 Recurrent, 재발하는 거고 Spinal Stenosis는 천천히. 그 다음에 Radiating Leg Pain, 디스크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고 Spinal Stenosis는 아까의 파행, 걸음걸이의 문제점. 그 다음에 Leg Pain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력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Dural Tension Sign은 디스크에서 헛 흔하고 그러니까 SLR, Straight Leg Leasing 같은 Dural Tension Sign 말하는 겁니다. 기침할 때 찌릿찌릿 다리가 가고. Spinal Stenosis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이 구분을 기억해 놓고 간별 진단하십시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렸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4%, 3%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4%, 3% 얘네 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신경학적 증상이다. 다리에 힘이 없거나 방산통,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 보행의 문제, 파행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간별점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비특이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잘 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증 양상으로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Compression Fracture는 나이가 제일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눌리는 걸 얘기하는데 눌려서 제자리에만 있으면 통증을 많이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Fracture가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사진 찍어보면 옛날에 다친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고질적으로 몇 년씩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죠. 스펀드로라이시스나 리세시스는 젊은 애들한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허리 통증을 이렇게 운동한 다음에 좀 아프고 많이 아프고 하면 라이시스나 리세시스를 의심해봐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요추 전만, 하이폴로도시스가 있는 경우 꼭 기억해두십시오. 이건 이제 완전히 풀어진 것이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리세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케니즘은 동일하죠. 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나이밖에 없습니다. 10살에서 15살, 특히 이렇게 짐네스트나 댄싱 이런 거 하는 경우 꼭 의심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펀드로시스는 있죠. 스펀드로시스는 척추증,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요. 사실 특별한 병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화가 돼서 일어나는 증상이고요. 이렇게 뻣뻣하고 막연하게 통증이 있고 한 번으로 얘기하면 허증이죠, 노화로 인한. osteoarthritis 혹은 degenerative joint disease 다 비슷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facet joint syndrome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facet joint가 이제 척추의 관절을 이루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꽤 빈도가 높죠. 그리고 통증 양상도 만성적이긴 하지만 급성 스트레인 스프레인과 비슷하고요. 또 반복적이고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10% 이게 이제 스펀듈로시스, 루스테아트라이리스 이렇게 불러오는 병리적 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안킬로징 스펀듈로라이리스는 진행성이 엄청인데요. 학생분들이 되게 민감하게 이것들을 자주 얘기하시는데 빈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관단중이 뻣뻣하다고 해서 안킬로징 스펀듈로라이리스를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대부분은 뻣뻣한 게 이렇게 이렇게 오스테아트라이리스 상황 혹은 스펀듈로시스 상황입니다. 안킬로징 스펀듈로라이리스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급하게 진행하고 본입 퓨전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죠. 이제 스펀듈로시스에서는 좁아지긴 하지만 퓨전까지 가진 않죠. 그 다음에 스프레인 스트레인 가장 흔하게 보는 70에서 80%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기억해두셔야 되는 게 콕시스페인 이렇게 꼬리뼈가 염조화되거나 부러지는 상황 꼬리뼈 쪽을 아플 때 꼭 진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허리 통증에 환자가 왔다. 대부분은 미케니컬한 페인이고요. 비세랄 페인이나 이런 시스테메리칸 전신의 질환으로 인한 염증성 통증을 일단 간별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기계적 통증입니다. 미케니컬한 페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삥거를 제외하면 5개밖에 안 됩니다. 이건 척추의 노화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골절 그 다음에 협착증 그 다음에 척추 분리증 이거 5개를 꼭 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두 개는 신경학적 증상 다리 쪽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스프레인 스폰듈러시스 컴프레션 프랙처 스폰듈러 라이시스는 증상이 매우 유사할 수 있다. 라이시스는 환자의 나이 컴프레션 프랙처도 환자의 나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골다공증이나 폐경 이후 이거는 20대 이전 그 다음에 이것도 나이가 중요하죠. 노화니까 그리고 이거는 선행질환이 있느냐 프로스틱 트라우마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문진하셔서 다섯 개만 하여튼 잘 간별하십시오. 그리고 환자가 사진을 들고 왔다 그래서 섣부르게 디스커네이션이라고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하게 보는 다섯 가지 질환을 살펴봤습니다.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